저 오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지금 물갈이 중이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얼굴이 빨갛 빨갛빨갛해요 피부가 다 뒤집혔어요 지금 저 작업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에 다녀와가지고 호되게 또 물이 안좋아서 피부가 뒤집혔어요 완전 안좋고 뭐해 시차조방이 덜 되가지고 잠이 안와요 늦게까지 작업하네요 네 저는 12시 쯤 와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푹 쉬어야죠 네 그래야 되는데 잠이 안와요 아이소 비기너겐투 그리고 비기너겐 보셨다던데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잘 보고있어서 저도 사실 비기너겐만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보고싶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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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연결상태가 좋지않았다 안왔다고 방금 떴어요 끊겼나요 미안해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잘 안되나봐요 저도요 언니 예 한국에서도 버스킹해주면 좋겠다 저도요 잠깐 끊겼죠 음 미안해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와이파이를 잠깐 확인할게 왜 안되지? 내 목소리 들리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